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CPU 가성비 비교표 2월 버전입니다. 2월 6일 다나와 가격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보드, 메모리, 쿨러, CPU 가격을 모두 더해서 합 가성비를 비교할 수 있게 해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PC를 구매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달 표에는 14세대 논K 프로세서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14700F, 14700N, 그리고 14500K가 안 붙은 애들 그런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 5700X3D와 8000G, 피닉스, CPU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5700X3D와 8000G는 제가 일부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달 돼야 완벽한 비교표로 값이 올라갈 거고요. 이번 달은 아쉬우나마 그냥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데이터 보면 빠진 게 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달도 윗등급, 하이엔드 혹은 상급의 제품보다 같이 가성비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있는 항목을 저는 게이밍 기준으로는 가장 상등급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일단 라이젠9과 i9 인텔의 이 두 제품군은 솔직히 가성비가 없다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있는데 그나마 7900X3D가 좀 싸보이는데 이게 60만원 하고 나머지는 70만원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거의 90만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쿨러 집어넣고 보드도 저렴한 거 못 넣거든요. 보드 괜찮은 거 집어넣고 하면 가성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체 100여 정도 되는 제품인데 거기서 90 몇 등, 80 몇 등 하는 게 보이시죠 가성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이 순위는 여기에 있는 항목들, 비싼 애들끼리 모아놨을 때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순위에서 10 몇 등도 사실 처참한 등수입니다. 여튼 이 등급들은 가성비는 없고 최상위 성능을 일단 많게 해보고 싶다. 내 예산이 무제한이다 하시는 분들이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얘네들 보면 일단 게이밍 성능은 전부 다 준수하고요. 싱글 성능도 100 정도쯤 되면 불편하지 않게 빠릿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멀티 성능도 꽤 뛰어납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 오게티가 보이죠. 좀 저렴한 7900X3D만 멀티 성능도 좀 떨어지고 싱글 성능이나 게임 성능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3D 제품군이라서 4.0을 FH로 돌렸을 때는 준수해보는데 이걸 또 QHD나 포켓에 돌린다면 밑에 제품하고 별 차이도 없거든요. 결국 7900X3D가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멀티 성능에서 좀 처집니다. 그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가격 책정되어 있고요.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정도로 언급받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설명을 안하고 넘어간 7800X3D는 어떨까요? 이 제품은 게이밍 성능을 일단 단연코 모든 제품 중에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뛰어납니다. 다만 이 게이밍 성능을 빼고 나머지를 보면 여기 있을 등급이 아니죠. 그리고 CPU는 꽤 나 비쌉니다. 50만 정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성분이 낮기 때문에 쿨러나 램, 보드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이밍 성능으로 가성비를 매기자면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1등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는 1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7800X3D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려우나 게이밍 가성비만 본다면 단연코 상급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순수 게이밍 용도로 즐길 때는 추천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다고 뭐 이거 가지고 엑셀 파워포인트가 안 들어가거나 간단한 영상 편집이 안 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포토샵 이런 거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류 좀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저걸로도 어느 정도 가성비는 쓰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게이밍 성능은 가성비 좋고 게이밍 성능 좋고 맞죠? 그런데다가 그나마 상급 CPU 중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편 속하고 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쭉 내려가고 작업에서도 가성비가 좋고 게이밍에서도 가성비 좋은 제품 같은 건 없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 두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i7군 끼리 뭉쳐서 같이 한번 봅시다. i7, 14,700K, KF, 노멀, F 다 포함하고 13,000K, KF, 노멀 다 포함해서 봅시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얘네들 가격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나마 14,700K만 좀 비싸서 57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애들은 53만원, 50만원, 52만원 이렇게 하죠. 거의 흡사하거든요. 이 중에 뭐가 제일 가성비가 좋을까요? 14,700KF가 가장 가성비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50만원 정도 하는데 얘가 53만원이죠.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고 게이밍 성능도 조금 뛰어나고 싱글 성능도 조금 뛰어나고 멀티 성능도 조금 뛰어납니다. 그래서 돈 투자한 만큼 쿨러나 보드 이런 것들은 램 이런 건 다 동일한 거니까 CPU 가격에서면 딱 3만원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가성비를 계산했을 때는 얘가 상당히 준수합니다. 특히 멀티 성능 가성비가 정말 뛰어난 편에 속해서 게이밍 가성비도 나쁘지 않고요. 7등. 맞죠? 싱글 스레드 가성비도 3등이니까 나쁘지 않아요. 여기 2등급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준수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4,700KF가 가장 추천할 만하고요. 그리고 요거보다 조금만 더 싸게 짜고 싶다 하면 14,700F가 하면 됩니다. 14,700F가 또 전력성이랑 비교적 조금 낮아가지고 온도가 한 1, 2도 더 낮긴 하거든요. 별 차이는 없겠지만요. 가이도 조금 더 싸고 온도도 조금 더 낮고 성능도 조금 더 떨어지고 뭐 그런 느낌이죠.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넌 둘 중에서 뭘 더 추천하고 싶은데 제가 쓴다면 14,700KF 쓰죠. K가 일단 어감부터 다지 않습니까? 뭔가 좀 쎄 보이잖아. 킹이잖아 킹. 물론 킹의 줄임말은 아니다만 K는 배수락 해제 제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항목에서 여러분이 구매를 하신다면 다용도로 쓰겠다. 좀 하드한 작업도 하면서 게이밍도 중요하다 하시는 분은 14,700KF 가시면 되고요. 대부분이 게이밍 용도다. 그 외의 용도는 좀 라이트하다 싶으면 7,800KF 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 외에 뭐 i9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성비 없으니까 넘어간다 치고 남은 건 이제 5,800KF 정도 남았는데 5,800KF는 하 지금 와서는 사기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품질 직전이고 5,700KF로 대체될 건가 봐요. 한동안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판매몰이 40 몇 몰, 50 몇 몰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크게 내려갖고 가격도 반대급으로 올라갔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원래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5,800KF는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상급 CPU는 딱 두 개로 좁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700KF와 7,800KF 자 추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퍼포먼스 라인업 중간 라인업보다 살짝 좋은 애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중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2,900KS부터 13,500까지를 그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능의 편차는 큽니다. 가격 편차도 크고요. 일단 12세대는 다 지키시면 됩니다. 12세대 I9 중고로 사도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얘도 보드랑 쿨러를 너무 싸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일단 순행쿨러 가야 되고 보드도 어느 정도 등급 이상을 가야 됩니다. 세거는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 살 바에는 무조건 14,700K 사는 게 나을 거고요. 그게 더 싸게 차요. 맞죠? 이걸 중고로 산다 쳐도 좀 메리트가 없어요. 왜? 게임 성능도 꽤 차이 나고요. 보이시다시피 10% 넘게 차이 납니다. 10% 넘게 차이 나고 싱글 성능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차이 납니까? 14,700KF랑 비교하면 10% 차이 나죠. 물론 이게 체감이 안됩니다. 싱글은. 싱글은 거의 체감이 안되고 멀티 성능이 진짜 차이가 큰 거에요. 150% 대 110% 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40% 차이 나죠. 40%는 진짜 큰 차이이기 때문에 체감이 무조건 돼요. 작업할 때. 근데 가격이 동일하다. 중고로 산다 쳐도 30만원 줘야 된다. 30만원 초중반을 줘야 되더라고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중고로 산다고 치면 어떻습니까? 성능 떨어진 만큼 가격이 내려가는 건데 중고는 AS도 없고. 맞죠? 당연히 누가 썼던 제품이니까 외관상에도 포장을 뜯는 새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CPU는 고장이 잘 안나긴 합니다. 안나긴 합니다만 가격이 내려야만큼 성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웨이트가 없는 거에요. 왜? 보드하고 쿨러에는 비슷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웨이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2세대 중고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AMD의 7000 시리즈 3D가 안 붙은 제품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가격 보면은 하이 애매하죠? 7999X 같은 경우에는 이거 쓸바야 그냥 14700KF로 정리될 것 같고 멀티 성능 크게 차이 없고 싱글 성능 얘가 조금 더 뛰어나고 게임 성능 얘가 조금 더 뛰어나고 맞죠? 7900X는 더더욱 그렇고요. 가격이 60만원인데 50만원짜리 안되치죠? 7700X는 40만원이라서 그나마 살만하지 않나요? 보드값도 싼데요? 라고 싶겠지만 아 선 차이 많이 나죠. 멀티 성능이 거의 2배까지 차이 납니다. 싱글 성능도 좀 차이 나고 게임 성능도 와 이 정도면 12% 차이 나는데 적은 차이가 아니죠. 그래픽한 한 등급 차이이기 때문에 7700KF도 애매합니다. 이거 쓸 바에는 그냥 14600KF 쓰는 게 맞을 거고요. 7700KF하고 14600KF나 14600KF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얘들이 가격이 좀 더 저렴한데 약간 더 우위에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애매하고 그나마 5700X3만 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5700X3는 당장 보면 멀티스레드나 싱글스레드는 개판입니다. 답이 없죠. 야 이래는 느려도 되나요? 싶을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게임 성능이 준수합니다. 게임 성능이 지금 나와있는 7000KF 시리즈 애들하고 비교하든지 아니면 저 14300KF 14600KF 이런 애들하고 비교해도 비슷해요. 맞죠? 게임 성능이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기존 AMD 4보드 쓰시는 분 있죠. AM4보드요. 5000CG CPU에 꽂히는 거 그 보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사볼만 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당장은 초기 깔아서 36만원이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차 30만원 초까지 떨어질 거고요. 그 정도면 보드 변경 없이 B5고인 X5측은 보드 쓰시는 분들한테는 4000CG 그래픽 카드랑 조합해서 쓸만한 나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클럭이 5800CG 대비 조금 떨어진 상태라서 클럭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에서 7% 8% 정도 프레임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영향을 좀 덜 받고 캐시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에서는 또 1, 2% 밖에 차이 안나니까 내가 어느 게임 위주로 하는지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클럭 영향을 많이 받는 게임은 배틀바운드나 롤 같은 비교적 코어를 적게 쓰고 싱글 스레드에 부하가 심한 게임들을 쓰겠습니다. 최적화가 안된 게임이겠죠. 그런 게임은 클럭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게임 말고 다중 스레드를 어느정도 쓰면서 오브젝트가 많은 게임인데요. MMORPG 이런 것들은 3D 캐시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간디 설명이 되었어요. 자 그런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로스트타크 이런 거 되겠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검은사막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5700X3D가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보드를 제외할 수 있고요. 쭉쭉쭉 내려갑니다. 7900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아닌데 쿨라나 보드도 싸게 가져갈 수 있고 저전력 CPU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전도 멀티 성능이 필요하고 저전력 PC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은 CPU입니다. 다만 노멀한 데탑을 쓰기에는 가성비가 좋지 않으니 기본적인 추천을 하지 않을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성비 좋은 애들 딱딱 찍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7500F가 예전에 1등입니다. 싱글 성능, 게이밍 성능, 멀티 성능 총합 가성비 싹 다 따져서 1등입니다. 그래서 7500F가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가끔 3만원, 4만원 밖에 차지는데 7600 가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이 7600, 3만원 더 주고 넘어가 봤자 바뀌는 게 없어요. 보시면 싱글 성능 1% 멀티 성능 1% 멀티 성능 1% 게임의 성능 2% 심지어 그래픽카드 등급이 낮아지면 게임의 성능 1% 정도 밖에 차지 않나요. 거의 똑같죠. 3만원 더 유익 없죠. 내장 그래픽까지 뭐 따로 활용도 못 한단 말이에요. AM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7500F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바로 그냥 13600KF 벌크로 가세요. 이유가 있는데 KF 정품 같은 경우에는 38만원이고 벌크는 34만원, 34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5만원 정도 더 싸요. 그래서 벌크 쓰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다른 애들 다 벌크로 표기해주면 안 되냐고 그럴텐데 벌크가 다른 제품이면 2만원, 3만원 차이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나마 비용적으로 엄청 비싼 CPU들은 4만, 5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메리트 없고 13600KF랑 12400KF 정도만 벌크로 갈 수 있는 게 나름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걔네들 가게 생겼을 때 5만원, 3만원 떨어지는 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3600KF 벌크 만약에 정품으로 가신다면 14600KF 정품을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18000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2만원 차이 나네요. 19000원? 그 돈 차이 나니까 정품으로 보고 있다면 14600KF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다 생략한 애들은 12900KF는 14600KF한테 정리당합니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정리당해요. 맞죠? 7700KF는 7500KF한테 정리당하고 7700KF는 13600KF한테 정리당합니다. 5603는 국내 판매 안 접히니까 넘어가고 12700KF도 13600KF한테 싹 다 정리당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단계별로 확인이 차이나는 거 탁탁탁 넘어갈 거 아니면은 주변에 정리당 안하기 때문에 어설픈 흰색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살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들은 가성비적으로 20% 30% 정도 손해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녹색으로 칠해놓은 제품들만 집중해서 보시고 내가 순수 게임 용도다 7500KF 저는 작업도 오정도 하면서 게임도 즐기고 싶어요 하면 14500KF를 볼 수도 있으나 벌크까지 생각하다면 14500KF보다는 13600KF 벌크가 나올 것이고 정품으로 간다면 14500KF도 볼 수 있겠죠. 근데 14500KF이 돈 얼마 더 주면 14600KF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13세대 14세대 K가 안 붙은 CPU들은 14600KF를 제외하거든요. 전부다 L2 캐시가 12세대랑 비슷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피코 하나당 포함되는 용량이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이 K 붙은 애들은 좋은데 안 붙은 애들은 확인이 떨어집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알거에요. 14600KF는 100%라고 적혀있는데 얘는 90%, 89%, 87%죠. 10%나 차이나는거죠. 맞죠? 이거를 4070KF로 간다 쳐도 5%나 차이나는거에요. 차이가 큰 폭으로 떨어지죠. 똑같은 DDR5 메모를 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순수 게이밍을 생각한다면 이 14500KF는 좀 가성비가 없습니다. 가성비 없기 때문에 저거 추천목록으로는 일단 빼놓겠습니다. 빼놓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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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는게 제일 나이스한거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쉽게 정리해드려면 순수 게이밍 7500KF 거기서 조금 더 좋은거 쓰고싶어요. 13600KF 벌크 아 저는 정품 쓰고싶어요. 14600KF 정품 이렇게 딱 까는게 싹 정리되고 좋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퍼포먼스 게이밍 라인업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아 7500KF하고 5600KF 들어가 있으면 여기 주변거 다 그냥 쌩 까야되는데 이건 메인스트림 게이밍 라인업인데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7500KF 지금 게임의 성능은 90%죠. 여기서 90% 넘는 놈 누구 있어요. 8700G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살짝 쳐져요. 이거는 가격이 40 몇만원이에요. 이거 왜이렇게 비싼데 성능도 떨어진데 얘는 APU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성능 그래픽이 내장되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브은 고성능이라고 하겠지만 내장그래픽이 1050Ti 수준이면 고성능이 맞죠. 8700G는 특수한 용도로 쓰는 제품입니다. 내가 그래픽카드 못 다는 상황에서 저전력 PC를 짜고 싶을 때 혹은 미니 PC를 짜고 싶을 때 쓰는 제품이에요. 그래픽카드 달 거면 이 두 제품은 그냥 안 찾아보시면 됩니다. 볼 필요가 없어요. 안 달 때 안 달 때 쓸 수 있는 제품이고 지금 초기 출시가 라서 살짝 비싸죠. 비싼 느낌이 때문에 8700보다는 8600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는 고려할 필요 없는 제품이라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나머지 안 봅시다. 일단 게이밍 성능 7500F에 다 다른 놈 없어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죠. 맞죠? 어... 머티 성능은요? 머티 성능은 그래도 12600K 같은 게 살짝 이긴 것 같은데 이긴 이겨요. 근데 큰 폭은 아니죠. 조금 이겼는데 얼마 이겼어요? 대충 뭐 20% 채 안 되게 이긴 것 같아요. 20% 채 안 되게 이겼는데 가격이 12만원 더 비싸진다고요? 가격은 한 6,70% 더 비싼 것 같은데 어떻게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그러니까 가성비가 없겠죠. 진짜 가성비 없습니다. 게임 용도는 보든 머티 성능을 보든 가성비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밑에 애들은 더 심해요. 5,900 5,951 이런 애들 13,400도 마찬가지고 쭉 다 끄어서 누굴 데리고 와도 빡셉니다. 그나마 그나마 5,600만이 유일하게 7,500에 상대가 가능해요. 얘는 게이밍 성능이나 싱글 성능, 머티 성능 다 크게 쳐지지만 가격도 싸거든요. 거의 20만원 정도인데 얘는 얼마에요? 14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둘이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6만원이나 차이 나요. 그뿐만 아닙니다. 보드 가격이나 램 가격도 더 싸게 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성능이 떨어질 만큼 가격이 확연히 까지는 놈이고 나머지 애들은 성능이 비슷하거나 못한데 가격이 더 비싼 놈들이거든요. 19만원이란 가격이 대단한 거에요. 다 씹히는 거에요. 중간에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인스트림 게이밍 라인업은 5,600가시든지 7,500F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 안 됩니다. 그나마 예외사항으로 하나만 딱 집어드릴게요. 내가 꼭 인테리어 가고 싶은데 하시는 분은 12,400 보세요. 12,400F가 실질적으로 DDR5를 꼽는다 치면 게임 성능이 별 차이가 안 나요. 누구랑 별 차이가 안 나냐면 얘네들이랑 13세대보든 14세대보든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 정도면 좀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1% 여기는 5% 차이 난대요. 그게 여러분 4090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고 4090은 워낙 성능이 높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캐시 더 들어가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여러분이 4070Ti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 3%도 안 나죠? 그래서 4060Ti로 보면요 이게 뭐 3% 5% 이런 차이입니다. 아 그래서 그냥 11,400F 쓰는 게 얘네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얘는 18만원 밖에 안 돼. 26만원 이건 얼마 30만원 이렇게 F 기준으로 봐도 27만원 28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10만원 차이 나잖아요. 거의 10만원 차이 나거나 맞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그냥 위 애들 쭉 다 볼 필요 없고 이게 왜 그러냐면 12세대 13세대 14세대가 K가 안 붙은 애들은 L2캐시 용량이 똑같이 쓰겠습니다. K 붙으면 L2캐시 용량을 거의 두 배 아까 빵튀 시켜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하하하 12세대 기반의 L2캐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N-K 프로세서는 i5-0 봤을 때 별 메리트가 없어요. 밑특금 올라간다 해도 조금 성능이 올라가겠지만 돈 투자한 만큼의 성능 증가폭가 없겠죠. 게임 성능 3% 4% 올리겠다고 거의 8만원에서 10만원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메리트가 없습니다.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꼭 인텔 가야 된다 아니다 그런건 아니다 이러면 5600이나 7500F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쭉쭉쭉 내려가겠습니다. 마지막 엔트리게이밍 혹은 로우엔드라인이라고 불리는 쪽인데 여기는 그냥 안사는게 좋아요 원래 원래 안사는게 좋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4코어 기반이 대부분이거든요. 4코어 기반이 대부분이고 4코어 기반이 아닌 애들은 APU거나 가격이 비쌉니다. 쭉 그래서 다 보시면 여기 당장 5600 내려놓는다 해도 가성비가 얘가 거의 어떻습니까 네 4등 5등을 다툴 정도로 이 고짜 CPU가 여기 제품들 대부분 다 가성비가 안좋아요 원래 저렴할수록 가성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12100F 빼고는 볼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13100이나 14100 얘네들 왜 내놨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거 왜 내놨습니까 성체화가 이래 적게 나는데 이거 왜 내놨나요 DDS5 기준으로 보면 진짜 독인 개기니거든요 1%, 2%, 4%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독인 개기니에요 여기 라인업은 그냥 12100F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그냥 적당한 그래픽 카드 사서 넣으면 롤 같은거 즐기기에는 무난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가지고 영상편집 이런건 좀 힘든데 간단하게 웹서핑이라든지 간단한 문선 작업 이런거 하기에는 무난합니다 다만 12100F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캐시도 작고 4코어 기반이라서 게임을 틀어놓고 거기에 옆에 뭐 영상도 틀고 약간의 작업도 하고 톡도 하고 이렇게 다용도로 쓰기에는 최소 프로그램이 많이 쳐져버려요 코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고사인 게임 좀 하겠다 약간이라도 고사인 게임을 조금 생각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게임을 즐기면서 이것저것 많이 키는 타입이다 싶으면 적어도 5600F에 시작하시구요 권장은 7500F에서 시작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엔트리 라인업도 추천해드렸습니다 성장님 근데 엔트리 라인업에 이 G실이 색칠되어 있는건 뭔데요 아 이거는 내장그래픽이 필요하면 11100F을 가는 경우가 종종인데 11100F보다는 5600G나 4650G 가는게 성능도 더 좋고 내장그래픽 성능도 더 좋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가격도 더 쌉니다 그래서 혹시 내장그래픽이 필요한 분들은 5600G나 4650G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타당한 이유로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성배를 계산해서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대충 감이 잡히나요 진짜 나 예산이 너무 적다 나는 60-70만원 밖에 못쓴다 그러면 12100F 근데 거기서 3-4만원이나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5600F 또 거기서 한 10만원 20만원 더 쓸 수 있다 100만원대다 그래도 5600F 나는 11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 정도까지다 그럼 7500 보면 될 것 같고 나는 100만원 중후반부터 200만원 사이다 그럼 13600KF 벌컷 보이시면 됩니다 내가 이제 200만원 중반부터 300만원 사이다 싶으면 14700KF나 7800CD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아마 딱 맞을 거에요 제가 본체 전체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CPU 가성비 비교표치고는 좀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번은 월간 견주로 만나뵙겠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명절 전에 올려드리려고 노력할텐데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안좋아서 100%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명절 직후에는 올라오겠죠 자 그럼 진짜 물러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그래서 2개 반으로 확인하고 한참이 마음 젊은이 시작